가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거나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관계사 문제 출제가 되었었고 기본적으로는요. 이 관계사 하면은 내가 뭘 먼저 챙기면 되겠느냐 요거를 적어주세요. 관계사 equal 형용사다 라는 개념 먼저 챙기시고 계시면 좀 쉽습니다. 관계사 equal 형용사다. 곧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명태 대가리 형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촉하다가 감전사했다. 이때 형용사는 명사랑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문장 가운데 보호로 사용되죠.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형용사 파트에서는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거를 관계 대명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거를 말을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이 계속적 용법이란 건 형용사가 보호로 사용되는 거 또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직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을 어렵게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두 가지 구별하는 거는 뭘로 가냐 쉼표 기준으로 보거든요 콤마 그래서 이제 콤마가 있으면 이거는 계속적 용법 콤마가 없으면은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독해 측면에서 우리 콤마 나오면 이제 사선을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미 단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컨셉으로 가면 되겠고 이건 문법을 위한 문법이라서 그는 뭐 그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의사가 됐다 라고 이제 구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실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 그 하게끔 하는 그런 본문은 나오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까지 쉼표 하나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라면은 이제 그 글을 잘못 쓴 거예요. 확실히 컨텍스트 당해서 어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출연 가능한 부분이고 요거 먼저 말씀드렸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그래서 관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명사에서 소식하고 문장의 보호로 쓰인다. 그 역할을 관계사가 한다. 라는 거 그것부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관계 대명사의 종류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또 뭐가 있죠? 관계 형용사 이렇게 세 개 있죠.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계 대명사가 가장 많이 다뤄지니까 관계 대명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빈도가 높은 거는 뭐가 나오느냐? 보통 이제 이거 갖고 많이 놀아요. 후즈랑 어브위치 그래서 이 개념부터 챙기셔야겠는데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접속사 대신에 관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대명사는 대명사가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 대명사다 라는 거 근데 우리 대명사 파트 이제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은 아이, 마이, 미, 마인 이라는 그 격변화가 일어나죠. 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 마찬가지로 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변화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이 대신하는 명사가 당연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그냥 받아주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만이 가지고 있는 용법이 없다. 기존의 용법을 다 차용한 것 뿐이다. 기억나실 거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이걸 다 그냥 계속 만들어낸 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으로 이제 접속사 대명사 만들어진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패턴 챙겨주시고 여기 보시면 사람은 후즈고 사물은 후즈나 업위치 쓰는데 이거 왜 이렇게 두 개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물을 받아주는 거 업위치 쓰는 게 맞아요. 역시 귀찮으니까 후즈를 통일이 되고 있는 중 당연히 시험에서는 초이스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죠. 헷갈리니까.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 직접 한번 손으로 합쳐서 해보시면 될 거 같고 바로 이제 정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가 사람이나 상을 받아주기 때문에 뭐 사람의 경우 그리고 사물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이라이트 하나 쳐줘야 될 거 위치는 문장을 받는다. 앞문장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아준다. 그래서 he paid all that which proves his honesty 라고 돼가지고 이 위치가 앞에 문장을 다 받아준다. 문장 받아줄 때는 that이 아니라 위치구나 라는 거 그걸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at이 가지고 있는 용법이 있다. 선행사가 사람하고 사물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that을 써준다. 그 말은 뭐냐. that은 훈화 위치를 대신해서 다 사용돼서 있잖아요. 하지만 that만이 사용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가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that의 용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that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that만이. 자 그리고 that은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탭스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챙겨주시고 얘는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서수, 최상급, the only, the very, all, every, any 이게 나오면 관계대명사로서 that을 쓴다. 이것도 이유 설명하면 장황하긴 한데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w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라는 거. 그거 하나 챙기시면 돼요. what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겹치죠. 이거 전치사 부분이 나왔던 것도 같은데 접속사 부분에서 a is to be what, c is to be. 보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sim, 생략. 이것도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기본적인 거. 목적격은 생략 가능. 그리고 문제가 얘는 별표 쳐야 돼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꼭 전치사가 동반이 됩니다. 탭스 시험에서는. 그리고 계속적용법, 관중용법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게 형용사의 용법을 그대로 차용한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관계대명사 어렵다. 형용사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대명사를 공부하시고 접속사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넘어오면 좀 편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관계대명사 만의 용법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유사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각가지 용법이 다 합쳐진 건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형용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뒤에 명사가 오는 패턴으로 주어지고 있죠. 또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 아시는 건데 나온 김에 이거 정리 하나만 더 해주자면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렇게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왜? 관계부사는 접속사랑 부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앞에 뭐 여기 뒤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는 관계대명사 패턴을 취하지 않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그거 정리해 주시고 복합관계대명사는 이거는 스포컨 파트에서 출제가 좀 자주 되니까 이건 해석으로 가야되요. 해석으로 가야지 좀 더 편해요. 문제 푸실때는 이거 문법 따질 그럴 거 없습니다. 복합관계사는 뭐뭐든지 아니든지 뭐 이렇게 가야되니까 그리고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2 이거 이제 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선행사를 뒤에서 소식하는 행용사 뭐 이런 거 관계사 선택할 때는 먼저 선행사 확인 후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 문장인지 확인 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그게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굳이 이렇게 있죠. 출제 비중 10%임으로 참고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오면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친구들이 이해가 되게 어려운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출제도 그 좀 드물긴 한데 한번 나오면은 많이 좀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이거 패턴 안개 하시면 되긴 해요. 뭐 명사 더 명사 오브 위치 라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되긴 한데 그 관계대문사 파트에서는 이거는 이제 빈출은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계속 같은 패턴 정리도 있습니다. 분화 절반은 위치 아까 강조 드렸고요. 관계사 특징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 당연히 관계 우사는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준다. 라는 거 특히 스위치에서 음 그냥 주어동사 스위치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가지 문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또 this is a device which makes sound 아니면은 당연히 틀리죠. 왜 앞에 있는 걸 받아줘야 되니까 이거 makes로 바꿔줘야 되는 거 또 관계사 생략 that 나와있고 요거 8번 유난히 별표 3개 있네요. 관계사 what 앞에 스트렌링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관계 우사 얘기 관계 우사는 외열만 잘 기억해라 라고 좀 내용 챙겨져 있고요. 10번도 또 별표 3개 이런 건 하이라이트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특정 정치사와 어울리는 업그를 기억하자 그리고 복합관계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석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그래서 however는 그러나의 뜻이 아니고 no matter how 라는 그런 패턴이다. 그리고 however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거 이거를 잘 챙겨주세요. however hard you work you can't get promoted this year 뭐 이런 패턴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특히 이거 형용사 부사가 아닌 다른 거 나오면 안 된다. 보통 but 하고 많이 헷갈려요. 이거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혼돈의 관계 아까 10%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 앞에가 다 해결이 되면 일로 넘어가서 이해해 보시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체크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 스텝 3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 가능 위치 왓 구분 쭉 10개 정도 챙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얘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출도 나오는 거 되게 많아요. 얘를 먼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죠. 문제부터 풀고 많이 틀리면 내가 뭐가 문제냐 가는 경우 아니면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을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시는 경우 본인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